축도해야 세상이 바뀐다 문재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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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성 문재인! 문재인! 정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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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여기서봐! 여기서봐! 택시 찍어줄께! 오, 학생이시다. 어서 같이 봐주십시오. 너무 좋아하시는데. 이번 총선에서 역할을 어떻게 좀 새벽하고 계시는 분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위기일 때 뜻을 모아서 간합하면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의 기억력을 우습게 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나라가 많이 날때 기억 안 나십니까? 우리의 기억력을 우습게 부는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